폴란드 태생의 수학자 분우와 망델브로가 1967년 사이언스지의 논문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에서 프렉탈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내놨습니다 영국의 해안선 길이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넌세스 같지만 이 단순한 질문은 실로 심오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영국의 해안선은 프렉탈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프렉탈은 부분과 전체가 같은 모양을 갖는 자기유사성 개념을 기약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형태의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복잡하면서도 일정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해안선은 다양한 형태의 만, 해안의 돌출구, 섬, 반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형태들이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자기유사성을 갖습니다 즉, 해안선의 작은 일부는 전체 해안선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며 이 패턴은 무한히 반복될 수 있죠 프렉탈 해안선은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기 어렵고 곡선과 뾰족한 모퉁이로 가득 차 있어 일반적인 기약적 모델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큰 단위로 젤 때와는 달리 세밀한 단위로 측정하면 할수록 점점 둘레가 커지는 특성이 있죠 무한소의 작은 단위로 측정을 하면 둘레가 무한대로 되어버립니다 넓이는 유한한데 둘레가 무한인 도형이라니요 유한한 면적에 무한한 길이가 들어있다 이것이 프렉탈의 주요 특성이죠 자신을 축소, 복제하여 무한히 붙여나가면 구분이 전체와 같은 도형인 프렉탈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